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제품이에요 단지 거기서는 한 통을 다 쓰고 물론 이런 혈 이런 데를 다 짚어주고 이렇게 막 핸들링을 해줘서 시원하죠 좋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진짜 한 통도 아니라도 집에서 진짜 종일 있으실 때는 반통 정도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요 아이크림을 온 얼굴에 다 흡수를 시키는데 특별한 기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손으로 어디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걸 딱 바를 때는 우와 이거 올인원 크림 맞을까 이거 하나로 안 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가벼운 텍스처예요 진짜로 근데 관건은 이게 흡수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짝 피부가 먹을 수만 있도록 짝 피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제품이 알아서 여러분 피부 속에 그 빈 곳 있잖아요 처지고 누러지고 하는 게 다 피부가 비어서잖아요 근데 그곳에 얘가 신기하고 몇 초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 느낌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탱탱하다 이게 완전 흡수력이 너무 좋아 이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비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보영 씨도 처음 딱 써보시더니 시즌 3에 써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거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서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쩐쩐해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얇은 친구들도 이게 급 흡수가 잘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탄력을 느끼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세안하시고 스킨, 로션 아무것도 안 바르셔도 되고요 바로 그냥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쭉쭉 발라서 수만 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크림을 이렇게 얼굴 전체에 풍성하게 바른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일 수 있지만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AHC 아이크림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목까지 눈가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목까지 바르는 토탈 아이크림 이게 바로 그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보시면 아 이래서 그냥 하나로 그렇죠 어떻게든가 이 시즌에 이래서 하나로 끝낼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특허받은 성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펩타이드부터 시작해서 탄력 성분 들어가 있죠 피부와 정말 차단하는 이노스킨 워터까지도 들어가 있고 좋은 성분들을 특허받은 마이크로 캡슐로 하나하나 싸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을 얼굴 위에 얹어도 날아가는 거 하나 없이 밀리는 거 하나 없이 안쪽으로 다 흡수되는 그 느낌이 좋으실 거고요 150시간 피부 보습지 속에 도움드리죠 화이트닝 관리, 목주름 관리 이거 하나로 끝내보시는 거고 탄력, 주름, 심지어 볼부의 탄력 개선이라는 세밀한 임상 결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정말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여자라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 보세요 이 모든 임상을 다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